우리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. 저북의 최애 전망을 굳건히 지켜선 정부 전통의 연합부재당들과 인민군 시리소원 동무들. 오늘은 위대한 김동의 대원수님께서 선군 성목룡을 시작하신 신투절시되는 날입니다. 위대한 상군님을 잃고 처음으로 이 날을 맞이하고 보니 한평생 선군의 기체를 높이되시고 저국과 인민을 위하여 너무도 고생을 많이 하신 상군님이 더욱 그리워져 눈곱이 잊어져합니다. 한평생 선군의 기체를 높이되시고 애국의 해민의 의지로 온몸을 강그리 붙여오시며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돌패의 폭력과 군민 대단결의 힘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우리 저국과 인민의 전엄을 인도 파산 최고의 경지에 올려 두어주신 중동의 경지의 업적은 점수만 개의 길이 있습니다.